지금 밥은 먹어러 도장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밥먹으러 도장해서! 오늘의 점심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크랑 그리고 무슨 계란찜 같이 생긴 무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리고 카레도 같이 시켜서 먹으려고 시켰는데 저는 콜라도 먹을 거예요 저도 먹을 거예요 오~~ 농상 지나면 조회명 콕 찍을 때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여기만 맛있어요. 진짜? 난 거지가 맛있던데. 부드러워서. 아 진짜? 둘 다 맛있어. 그래서 내가 살 지나봐. 둘 다 맛있어. 오 잘 먹는데? 광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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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젠간 야외에서 저렇게 한번 밥도 먹어봐야겠어요.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